신체 손해사정사 붙었고 이름은 박상현입니다. 공부 한 만큼 노력 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안도, 기쁨 이렇게 두 가지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거 안 했고 기본서를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. 다른 시간을 많이 분배했어요. 공부하는데. 사람들 인적 네트워크가 너무 좋아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더 좋았습니다. 본인이 맞는 강의를 잘 찾으시고 거기서도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스터디도 구하고 거기서 최대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얻는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김용규 교수님 때문에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됐고 제가 자동차 보험이 잘 안 나왔는데 그거 하는 거고 인스티비가 술치 말하면 제일 유명하니까 처음에도 여기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.